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9월 모평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싸움터는 11월 수능이네요. 그런데 이제 모든 모의고사는 보고 나서 점수가 되게 좋게 나오면 기분이 좋고요.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오면 기분이 나쁠 뿐인 거지 우리의 대학을 결정하는 건 11월 달에 보는 수능이잖아요. 그 수능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그 점수 어떻게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항상 그 수능을 만점을 막기 위해서 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현재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6월 달이나 9월 달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가원에서 올해 고3 수험생들의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약간 가늠해 보기 위한 시험의 성격도 좀 있어요. 해마다 이제 고3 수험생들 수준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올해 수험생들은 예를 들어 지구학원에서 6월 달 난이도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보니까 뭐 평가원에서 생각하는 그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럼 그 난이도로 이제 수능을 가는 거죠. 6, 9월 모평은 그런 의미에서 올해 수능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평가원에서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어떤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9월 모평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그 위주로 좀 한번 여러분들 좀 이번 캐스트 영상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원별로 이제 출제된 문제의 비율은 골고루 좀 출제가 됐습니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고체지구 파트가 좀 약간은 한두 문제 정도 좀 적게 출제된 경향이 있는데 근데 문제의 유형들을 보면요. 거의 그냥 중요한 주제들 그러니까 짱돌처럼 날라오는 주제는 별로 없었어요. 문제 자체가. 그냥 이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물어봤던 고지구 자기의 잔류 자기 성분을 이용해서 자극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자북극을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남극이 등장하는 이런 시험인데 자북극이나 자남극 해석한 원리는 똑같잖아요. 자북극에 가까울수록 복각의 크기가 커진다. 자남극에 가까워질수록 복각의 크기 지문에서 복각의 절댓값이라고 했는데 복각의 크기가 커진다. 자 거기에 있고 그 여전히 이제 지칭의 상대 절대연대는 작년에 했던 버릇대로 평가원이 약간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뭐 이제 화성암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방사성 동이온소 누가 어느 화성암에 어떤 방사성 동이온소가 들어있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 주지 않고 약간 조합을 해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조합이었지만 이 정도 문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하고 향 파트에서는 요 엘리뉴우고란이냐 20번 문제 요게 나름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예 쌤이 보통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는 문제들은 자료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가지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출제가 됐지 않았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 거 제가 생각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좋고 바람직한 신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엘리뉴우고란이냐는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엘리뉴우고란이냐인지 판단을 해보라는 문제였으면은 이번 출제진 들어가신 분들은요 엘리뉴우고란이냐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한꺼번에 다 물어보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뭐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가지고 이 엘리뉴우고란이냐 시기에 뭐 주어진 물리량들이 둘 다 편차가 부호가 편차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되느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느냐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느냐 이런 조합들을 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문제였죠 이런 문제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되게 돌아가야 된다 기본에 충실한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체학 우주 파트에서는 자 이제 생명가능 지대 문제 같은 경우에 쌤이 그렇게 강조했던 행성에 도달하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중심별의 복사이너지 그래서 이거는 중심별의 광도에 비례하고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이 개념 이용하는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죠 앞으로 생명가능 지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배경 복사 같은 경우에도 우주배경 복사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이 있는 우주배경 복사가 서로 이제 현재 처음에 이제 급행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서로 정보를 교환했지만 지금은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 뭐 그거 하나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행성의 탐사 이것도 전형적으로 밝기 감소 일어나는 정도를 가지고 행성의 크기 비교하는 전형적인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어? 야 이런 게 출제가 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이도 자체도 지금 현재 쌤이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게 9월 3일 오전에 지금 찍고 있는데요 오전 기준으로 우리 지구학 1등 컷이 우리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한 48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6월 달에 한 47점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지구학 1이 9월 달에 사실은 약간 6월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6월 평가원 컷이 47 정도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난이도가 9월 난이도보다는 약간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문제 구성들을 보면은 6월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 6월 평가원에서 다시 한번 시험지 살짝 들춰보면은 20번의 상대연대 같은 문제 상대연대 같은 문제 판단할 때 지표 바깥쪽으로 노출이 몇 번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상당히 고심을 해서 만든 문제고요 그리고 별의 광도 그 다음에 주기열에 머무는 시간 비교하는 자율성 문제도 상당히 구성에 좀 신경을 썼던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좀 보이는 반면에 이번 9월 모평은 난이도가 뭐 쉽다 어렵다 그런 걸 떠나서 1등 컷이 48점이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9월은 뭐 시험을 아주 어렵게 시험지를 구성한다기 보다는 말 그대로 수능 전에 최종 테스트적인 성격으로 만든 느낌이 좀 강해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이런 개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니 이런 개념들 꼭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뭐 기발란 그런 자료해석이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좀 해주세요 라고 평가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올해 수능에서도 우리가 내는 시험을 잘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공부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한 공부 자료해석에 내가 가진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답년 상위 문제들이 엘리뉴아골 아니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엘리뉴아골 아니냐 이것도 정답률이 44% 정도니까 거의 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맞춘 거잖아요 가장 정답률이니까 이번에는 좀 킬러급의 문제들이 없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대기대순환은 남풍 북풍 가지고 기존에 냈던 대기대순환과 상상 약간 살짝 비틀어서 항상 똑같이 내지는 않되 약간 비트는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고지구자기하고 자극의 이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문제 간단히 보면은 딱 20번 문제가 이런 유형이었잖아 엘리뉴아골 아니냐가 있는데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엘리뉴어로 아니냐는 동서태평양에서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서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저군용 구름 편차, 높이의 차이, 해면 기업 편차 그리고 이게 결국은 기업은 문제 지문에서 수온약정이 시작되는 기피의 변화 그리고 수온 편차, 워커순환 세기, 이건 무역풍의 편차 이렇게 6개를 한꺼번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보통 엘리뉴아골 자료에서는 하나의 두세 개밖에 못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웠다기보다는 모든 엘리뉴아골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만 있으면은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20번 문제치고는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평가원이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대선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우리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을 얘기할 때 동풍, 서풍으로 보통 구분하는데 니들 항상 동풍, 서풍으로 하고 공부했지? 메롱? 나 이번에는 남풍하고 북풍으로 해볼 텐데? 라고 하면서 북풍, 남풍으로 물어본 거야 그리고 플러스가 남풍이야 그럼 여기가 남동무역풍, 여기가 북동무역풍이 부는 이 사이에 헤들리 순환이 서로 북방구하고 남방구해 북방구 해들리 순환, 남방구 해들리 순환이 만나는 곳에서 여기 열대 수렴대 발달하는 거 그러니까 자료 꼼꼼하게 잘 보는 거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항상 자북극만 냈었죠 근데 자남극으로도 해석하는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자남극으로도 과거 대륙에 위치하고 복구하게 거기를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라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다 정답률적으로 맞았던 문제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많이 풀었던 유형들이죠 기본의 돌아가는 공부를 하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남짓 정도 남았는데 두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뭐 선생님도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모의고사들을 되게 많이 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모의고사들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모의고사 풀어보는 거 좋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건 나쁠 거 절대 없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문제만 풀어나가는 그런 공부보다는 모의고사들 한 세트를 풀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틀린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은 항상 그물 만드는 거랑 똑같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물에 보면 시줄하고 날줄이라고 하나요? 그물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네요 시줄하고 날줄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물을 좀 헐겁게 만들다 보니 그물고가 되게 크게 만들어지지 그럼 물고기를 다 빠져나가잖아 내가 개념 공부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풀면서 틀린 문제를 계속 내 걸로 만들고 그럼 시줄과 날줄 사이 간격이 첨첨하게 그물고가 되게 작아지지 그러면 수능에 나오는 20문제 어떤 문제도 그 그물고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물을 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에 충실하게 그래서 선생님 현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강의가 2배속 개념 완성 강의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유형별로 진행하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강의를 전체를 지금 들을 시간은 없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 부분에 내가 개념이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하면은 강의 열어서 이거 그 부분만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2배속 개념 완성은 실전 개념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정리를 좀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메이징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도 유형별로 문제가 진행이 되고 그 개념이 어떻게 유형화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기본 개념 적용 연습들을 해보는 거니까 유형별 문제 훈련도 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로 여러분들 실전을 한번 쭉 개념들 정리할 수 있는 파이널 개념 총정리 강의를 이제 9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개념 강의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일주일에 마치 한강씩 유튜브 영상 보듯이 한강씩 보면서 수능 때까지 정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메이징 문제풀이 강의하고 별도로 좀 약간 고난이도 새롭고 색다른 그런 주제나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엄샷 엄킬 다지선다 강의 그래서 자료 해석에 눈을 키워주는 다지선다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는 총 시즌 4로 4개 시즌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미 기출변형 EBS 연계 모의고사는 지금 3회씩 시즌 1, 2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 신유형에 이제 좀 문제들을 많이 집어넣은 신유형 모의고사 6회를 9월 달에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능 직전에 파이널 모의고사 4회를 통해서 거의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 하고 수능과 비슷한 유형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좀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는 일단은 시간을 실제 수능하고 똑같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수능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 문제 풀고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마킹하고 마킹한 거 시험지까지 확인해서 딱 29분 40초 한 20초는 여유 있게 남겨둬야지 그런 연습들을 이제 매번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좀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그만큼 수능이 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 11월 수능을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내 실력 갈고 닦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왔죠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그 결과물을 내 걸로 만드는 이제 그 마지막 시기만 남았습니다 1년 농사로 따지면 이제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추수했을 때 실제로 안에 내용물이 좀 튼실하게 들어있는 그런 추수가 돼야 되겠죠 그게 나한테는 수능 만점이고 여러분들한테 수능 만점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니까 남은 두 달 기간 동안 많이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인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더운 여름철도 여러분들 잘 극복해왔고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조금만 힘내가지고 선생님도 여러분들 수능이라고 하는 마지막 마라톤의 마지막 골인 지점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만점을 들고 골인 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에도 남은 강의 더욱더 알차게 여러분들 강의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기운들지 마시고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공부가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 스스로 항상 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세상 누구도 여러분들이 나 자신 스스로 믿지 않으면은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지금 하는 대로 두 달 동안 꾸준히 해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자 9월 모평 번호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수능 만점 나오는 그날 같이 하악 웃으면서 스님 덕분에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1년 동안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험번호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